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산노동자나 어부, 소방관, 고층빌딩, 유리창 닦기가 아마 위험한 직업군에 속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위험한 직업은 장의사입니다 왜냐고요? 장례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장례식에 가면 엄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고 짧은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의사는 매일 죽음과 맞닥뜨리면서 죽음을 통하여 돈을 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의사보다 더 위험한 직업이 있으니 바로 종교인입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한한 세상을 넘어선 무한한 존재를 추구하는 것 삶의 근본적인 목적을 묻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목사나 법사나 신부와 같은 종교인은 바로 이런 종교적 진리를 발견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지식이나 권위를 돈벌이하는 데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 뿐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는 신자들의 영혼에 매우 큰 해악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종교인을 종교사업가, 종교 비즈니스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종교 비즈니스맨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데메드리오인데요 그는 에베소시의 아르테미스 신전 모형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 동업조합의 대표입니다 에베소시가 자랑하는 엄청난 규모의 아르테미스 신전의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 아주 비싼 값에 팔아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신전 모형 만드는 사업이 타격을 입게 되자 데메드리오는 조합원들과 직공들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대대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란 사람 때문에 수입이 감소되게 되었으니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비즈니스에 있다라는 종교사업가 데메드리오의 고백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 지도자들의 실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젊었을 적 보금을 위하여 헌신하였는데 보금 때문에 풍족한 생활을 하다 보니 헌신과 봉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가진 특권과 유족한 생활에 집착하고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하면 법적 대응을 합니다 종교사업가에게는 파트너가 있는데 바로 종교 소비자입니다 데메드리오에게도 고객들이 있었습니다 신상 모형을 사서 숭배하는 순례객들입니다 로마 제국 각지에서 알테미스 신전을 참배하러 온 사람들은 비싼 값을 주고 은도금이 된 신상이나 신전 모형을 사서 자기 집에 모시고 그를 숭배합니다 그 신전 모형이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가운데도 종교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구원자여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심을 만족시키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상품을 살 때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를 따지는 것처럼 종교 소비자가 된 교인들도 이런 원리로 교회를 선택합니다 자동차를 살 때처럼 질 좋고 값싼 것을 좋아하고 콘서트장을 선택하는 것처럼 흥미로운 예배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목사를 찾습니다 낯선 곳에서 식당을 고를 때처럼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을 택하지요 쇼핑몰을 선택할 때처럼 환경이 좋고 주차시설이 가장 편리한 교회를 선호합니다 동네 구멍가게보다 대형마트에서 쇼핑하는 것처럼 크기를 보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에베소는 데메드리오라는 종교 비즈니스맨이 있는 곳이었고 또한 종교 소비자들이 가득한 곳 종교 사업이 성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사업이 방해를 받게 되자 사업자도 소비자도 모두 분개하였습니다 주님,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진실한 목자가 그립습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목자를 보내주세요 성도들에게도 진실한 영적 지도자를 분별하는 안목을 주시고 그의 인도를 따라 온몸과 마음들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